손님은 알아서 방 보는 거고, 저는 영상 찍는 거고 여기는 신림역에서, 신림역에서 한 700m 뜨려나? 원룸입니다. 지금 천에 47만원에 관리비 6만원으로 나왔고요. 연식은 보통이고, 그래도 뭐 이정도면 깔끔하죠, 보통. 방이, 그리고 천에 따르면 50짜리랑 비슷할 거예요. 3m 20이 넘고, 3m 20이 넘고, 여기서, 여기까지가 3m 20이 조금 넘고요. 요 벽에서, 여기까지가 3m 30이 좀 넘습니다. 옷장 말고 벽까지. 그래서 신림 5동인데, 신림 5동 중에서 요정보면은 그래도 많이 넓어요. 신대방역하고 신림역은 다릅니다. 다르기 때문에, 그거를 참고, 신발장도, 신발장도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골목 없는 큰 길가, 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1시간 30이 넘어갈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